어머님. 안녕하세요. 생후 433개월 안되요. 빨리 꺼요. 엄마 편하게 하셔 편하게. 안녕하세요. 생후 433개월 우주대스타 김희철 엄마 김순자입니다. 사실 엄마를 처음으로 제가 진짜 데뷔하고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모셔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내가 더 긴장되네요. 내가 더 떨리는데 지금 어제 잠도 못 잤어. 오늘 엄마 녹화 온다고 하셔가지고.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 더 떨려요. 엄마 내 자랑도 하고 좀 그래야죠. 어떤 아들인지 이런 거. 우리 희철이는요. 인기도 많죠. 어릴 때부터 엄청 이뻤거든요. 나 못하겠는데 이거 내가. 내가 더 떨리는데 와. 엄마 얼굴 예쁘고 성격 좀 자랑해 주세요. 성격. 성격 자랑할 게 있을까 모르겠네.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미우세라고요. 우리 아들 미우세 아니에요. 미운 집 별로 안 하거든요. 미우세 아닌데. 마주쳐요. 잡았다. 또 잡았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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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우. 독해. 야. 야 허세. 허세. 여러분들 지금 소스라치게 놀란 것 같은데? 좀 이상해요. 내가 봐도...